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간단히 정리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2021년도까지는 크게 오르다가 2022년부터 조종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평균이고요. 이게 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까지 2022년도는 뺐습니다. 한번 아파트 상승률을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18년도에는요. 빨간색은 두 자릿수 상승을 한 지역이고 하늘색은 한 자리 한승률, 노란색은 마이너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가 일반적인 시장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 오르고 내리고 가 문제가 아니라 2018년, 2019년도는 오르는 지역도 있고 내린 지역도 있었다. 저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020년도부터 시장이 좀 이상해집니다. 전 지역이 다 올라가죠. 그리고 2021년도에 폭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지역이. 저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는 서울만 많이 오르고요. 다른 지역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 부동산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들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서울이 아닌 지역들에서는 오르는 지역과 안 오르는 지역들이 섞여 있었는데 서울이 올라가니까 다 올라간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필요 이상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꺾어놓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그냥 잘 몰랐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서울 오르니까 퍼질까 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부동산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일단 꺾어보자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2018년도부터는요. 서울은 부동산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시장이었어요. 일부 재개발 정도 물량 빼고는 투자할 거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미 2018년도부터는. 그런데 이제 서울에 투자할 것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나 지방으로 투자자들이 갔고 일부 지역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고 심지어는 그 올라가는 지역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요. 너무 작고 미미해서. 그러니까 1억 원 미만 시장들은 거의 통계에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뉴스 보면 계속 연일 투기꾼들 투자자들 적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계속 세게 나오다 보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더 위축이 됐었어요. 더 마이너스가 많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앤다든지 엉뚱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실거래 요건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매물들을 막 인위적으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될 것이 없고 거래가 되는 것들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게 2020년도 2021년도 시장이어서 2021년도가 거의 극치에 달았는데 저때는요. 그냥 매물이 없었어요. 2021년도는. 그러다 보니까 전세든 매매든 다 올라갔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올라갔으면 그 다음 해까지 올해까지도 왔을 텐데 작년부터 이미 거래량은 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평균적인 시기에 월 만 건 정도 거래돼요. 월 만 건. 아파트 거래량이. 그런데 2021년도에 4천 건, 5천 건밖에 거래가 안 돼요. 일단 거래량이 반응을 꺾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서울에서도 구매할 사람들이 수요가 좀 준 거예요. 투자자들은 아예 없었고 실제 거주하실 분들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작년도 절반 토막 난 것들의 10분의 1로 들어옵니다. 500건 전후가 거래되는 거예요. 올해가.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2020년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저도 잘 모르는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4년째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장이에요. 다 올랐거든요. 오르면 안 될 것까지 다 올랐던.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때문에 2022년도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폭락을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종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래량이 없을 뿐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오를 거라고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이 막 엇갈린 시장이 나왔던 것들이 지난 4년간의 정책과 시장의 반응들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게 정상이에요. 마이너스가 늘 있었어요. 있었는데 서울에 가려져 보이다 보니까 다 올라가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장이 있었다는 것들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했던 시장 2020년도에는 세종시고요. 많이 올랐고요. 2020년도에. 세종시는 이미 2021년도 하박이 때부터 꺾였습니다. 2020년도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2021년도는 인천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아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텐데 인천은 인천 부동산 아파트 역사가 한 40년 됐는데 처음이었어요. 1등한 적이. 한 번도 1등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가 1등을 합니다. 왜 1등했을까요? 2021년도에 인천이 1등했던 이유는요. 서울 덕분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분들이 왔어요. 그 전까지는 그럼 안 왔나요? 네. 그 전에는 안 왔어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이전 인천과 2021년도 이후의 인천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부터 인천을 막 비하하는 말을 할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살짝 좀 빈정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고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인천의 대표적인 부동산이 뭐예요? 인천을 대표하는 부동산. 입지도 좋고 건물도 좋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송도. 여기 송도. 송도 사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인천 시민이라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말씀하실 때 저 인천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송도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그래도 이제 언제 민신인가 보다. 보통 송도 주민들은 인천 시민이라고 얘기 안 해요. 송도라고 얘기해야지. 그 얘기가 뭐예요? 인천이 하나도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인천이 아닌 지역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지금까지의 인천의 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2021년도에 갑자기 인천이 왜 저렇게 올라가느냐. 수요가 증가했어요. 저거는 투자 수요도 증가했고 그런데 투자 수요가 증가해서는 저렇게 일등이 힘들거든요. 저거는 실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실수요가 많아야 돼요. 실수요가 전체 시장의 7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수요는 안 보이거든요. 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수요는 많을 때가 30%고요. 보통 때 20%, 15%예요. 적게 되면 1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들이고 그런데 인천은 투자 수요 실수요 다 합쳐도 그렇게 인기 있는 지역은 아니었었는데 2021년도에 1등을 했다는 얘기는 투자 수요도 증가했겠지만 그보다는 실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실수요가 이때 왜 갑자기 증가했었죠. 그런데 2021년도에 하필이면 그거는 2020년 세종시가 증가한 이후랑 똑같아요. 세종시도 저렇게 1등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전체 1등을 한 적이 2020년도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세종시는 더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게 세종시가 탄생한 게 언제죠? 2011년도 이제 딱 10년 된 도시예요. 2011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2020년도에 극부가 부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2008년도 7년도부터 세종시의 매 분기마다 내려갑니다. 수요조사 해드리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길도 없었어요. 금강은 흙탕물. 공사 잘못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길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흙탕물이었고 매년 길이 생기고 건물이 들어서 오고 그랬었어요. 2011년도에 천마을 이상할 건 천마을 입주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580만 원. 완전 미분양. 아무도 안 사. 580인데도 안 사요. 그때 대전이 얼마였냐? 1200에서 1500까지 갔었거든요. 3분의 1 가격인데도 안 사요. 세종시가. 왜? 도로가 없대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제가 2015년 정도부터 도로도 몇 번 생겼고 아파트도 좀 들어서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을까 했는데 2015년도까지도 인기가 없더라고요. 세종시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이걸 왜 불편한지 아실 거예요. 차를 갖고 출장을 가면요. 주유소가 없어요. 세종시에. 그래서 대전 가서 주유를 하고 오던가 아니면 세종시 북쪽에 있는 조치원 가서 주유를 하고 내려와야 돼요. 살 수가 없죠. 그게 세종시의 모습이었는데 신도시가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시가 오픈되고 한 10년 정도 기반시설이 채워지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2020년도, 19년도까지의 일이었어요.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가 세종시의 기반시설을 꽉꽉 채웁니다. 이제는 주유소도 많고요. 마트도 있고 학교도 많고 학원 가도 많고 먹을 때도 많아요. 놀러 갈 때도 많고 심지어는 공원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세종시에 살던 분들은 너무 좋고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이나 계룡이나 세종시를 애호사고 있는 분들이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세종시로 다 이사를 갑니다. 주변 분들이 세종시와 상관없는 분들도 이사를 가요. 살기가 좋아서 그래서 확 몰린 게 2020년도였고요. 저게 지금 평균이 48%지 세종시 아파트 중에서 2020년도에 2배 이상 안 오른 아파트가 없어요. 다 올랐습니다. 심한 아파트는 3배까지 올랐어요. 1년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세종시는 한 번 조정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2021년도 하박기 때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올라가면 빠집니다. 어떻게 빠지냐면 세종시는 지금 35만 백이 안 돼요. 그런데 대전은 150만이잖아요. 세종시가 아무리 좋아도 대전을 역전할 수는 없어요. 대전시설을 역전해버린 거예요. 저때 2020년도에 그런데 평균으로 역전하는 건 가능해요. 다 새 아파트니까 그런데 아파트 별로 비교했을 때는 특히 특정 입지까지 고려하고 학원과 학교 수준 일자리까지 비교했을 때는 대전이라는 지역이 훨씬 좋은 지역이거든요. 특히 서구 유성구 같은 지역은 그것보다 역전을 해버리게 되니까 대전 입장에서 보니까 대전이 싸보이는 겁니다. 다시 대전으로 가요. 2021년도에 사실 어떤 분들이 왜 세월수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게 지금 조정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엎치락지치락하면서 서로 지금 가격을 맞춰가는 단계가 세종, 대전 그다음에 이런 충남, 충북, 계룡 이런 지역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인천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인천은 지금까지 세종 10년 역사를 40년으로 늘리면 돼요. 그런데 세종시가 9년 동안 겪었던 일을 인천은 30년 동안 겪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이나 이 지역에서 올만큼 매력적이어야 매력적이지 않았을 때는 안 갔는데 매력적일 때부터는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 경기도나 서울분들이 봤을 때는 인천이라는 지역은 한 번도 매력적으로 보인 적이 없어요. 우리 생길 때마다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냥 자랑하는 건 김구라 농담 같은 거예요. 지역민들이 그냥 인천 얘기를 하는 거죠. 재물포 얘기를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재물포 잘 몰라요. 거기 회타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주안역 가면 놀기 좋아. 그냥 그냥 나이 때 그런 많은 데였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부평역 가면 사상 최대의 역세권 부지가 있고 재래시장이 있고 상권이 좋아. 별로 그냥 한 번 정도 출입구가 많아서 어디로 출입구에서 나갈지 모르겠네.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외집분 그러니까 지역민이 봤을 땐 되게 자랑스럽죠. 왜냐하면 부평역이 기네스북이 오른 거 아세요? 지하철 역세권으로는 출입구가 제일 많아요. 78개인가 80 몇 개라며요. 그런 걸로 유명한데 그게 외집분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외집분들이 봤을 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가 있는지예요. 인천에 외집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좀 살만한 주거 환경이 있는지 그리고 살만한 아파트가 있는지였었는데 지난 30년 동안은 그런 아파트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카드를 빼앗아 든 게 뭐였죠? 3대 신도시였어요. 처음으로 이제. 물론 나라에서 지원이 필요했겠죠. 송도, 청라, 영종도 때부터 드디어 인천이 외지인들이 안심으로 갖기 시작합니다. 아마 인천 역사상 송도, 청라, 영종도 나오고 전까지는 그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지역을 그냥 국제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냥 인천 신도시라고 하면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국제도시로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맞죠? 그런데 송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데 2000년도 중반에 별 재미가 없었어요. 왜? 그냥 포스트월드인가요? 세계 4개교동 딱 들어선다보터 그다음부터 뭐 없어. 그리고 국제도시라고 해서 국제기업들이 막 밀려올 줄 알았는데 국제기업 온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학교도 그냥 오다 말고 옹골하고는 연세대학교 캠퍼스 인천대학교 다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국제학교가 나중에 개원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작은 구미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들어오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마치판에 와서 삼성도 들어오고 SK가 들어오고 그것도 나중이에요. 초반에는 2000년도에는 안 들어왔었으니까. 그래서 송도도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나요? 20년 만에 된 거예요. 이건 10년도 더 걸렸어요. 소식에. 세종시는 10년 만에 끝냈는데 세종시는 지금 20년 아니 송도는 20년이 걸려서 이제서야 부가를 받기 시작한 것들인 거죠. 그런데 청나 영종은 그만큼 송도만큼도 부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나마 청나는 다 찬 다음에 서울 수요가 밀려오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서 지금 많이 올라갔던 것뿐이고 청나가 잘해서도 아니었어요. 결국은 영종도는 아직도 평당 천만 원이에요. 많이 올라서 이제 막 더 오르긴 했는데 거기는 아직 좀 시간이 한참 더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신도시로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은 별로 인기가 없었고요. 그나마 지금 와서 좀 인기가 많아진 것들인데 구도심은 더 볼 게 없었죠. 없었는데 구도심들이 2000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개발 계획이 많았어요. 재개발. 아마 안 시장님이 전 제가 기억하기에는 870개인가 그랬어요. 주택가 그때는 부동산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 870개 된 것들이 거의 3분의 1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금융기기 이후로 그때 반짝 좀 뜨다가 없어지고 끝났어요. 그런데 2015년도 이후부터 재개발이 진행되더니 가시화 되기 시작했죠. 실제 분양을 했고 분양이 처음에 안 되다가 나중에 됐고 서울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투자자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피도 올라가고 그게 2015년도 10년도 17년도 이후에요. 그래서 2020년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인천에 투자를 한다라고 그 전후로 해서 재개발 투자한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미추월군이 부평군이 이런 지역들 뜨기 시작한 것들 그다음에 또 서구에 있는 루원시티도 10년 이상 걸렸잖아요. 맞잖아요. 결국은 지금 뭔가 재개발이든 신도시 도시 정비 사업이든 그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 게 2017년도 이후였고 2019년 20년 돼서 그나마 외지인들이 투자용으로 처음에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새 아파트가 생기니까 실수제도 정비 사업이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21년도였어요. 제가 다 설명했죠. 40년 동안 왜 인기가 없었는지 그러니까 인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인천은 그냥 일자리도 그렇고 살만한 주거지도 없었는데 2021년도가 되니까 이제 일자리도 송도에 많이 찼고 그다음에 청나도 예전에 없었는데 하나 금융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영종도도 개발을 하고 있고 제3연육교도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3대 신도시는 3대 신도시대로 잘 나가고 있고 지금 기존 구신들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도 계속 정비 사업 때문에 계속 수요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 2021년도였던 거예요. 제가 확 몰렸죠. 몰리다 보니까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천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이게 동시에 몰린 거예요. 신도시하고 정비 사업이라 동시에 몰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시에 몰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신도시든 정비 사업이든 동시에 몰릴지 상관이 없어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은요 대기 수요가 없어요. 배우 수요지가 없다고요. 왜 중요하냐면 중심지에 있으면 집만 생기면 주변에서 채워요. 서울은 누가 채우든지 다 채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강량구에 있는 아파트들 시세가 인천 시세다. 여러분들 안 갈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갈 거잖아요. 그렇게 될 일은 없어요. 거기는 가격만 살짝 조정되면 누군가 다 채웁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이라서 여기가 가격이 싸도 인천보다 좀 떨어지는 지역이 뒤에 있으면 올 텐데 인천은 뒤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매입을 해서 중국분들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천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신도시든 정비사업이든 집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 인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힘들어. 그래서 지금 인천의 가장 큰 메시터가 뭐죠? 가격이에요. 가격 결국은. 가격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게 인천의 그나마 가장 큰 경쟁력이고 앞으로도 이거 갖고 끝까지 울고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면서 좋아야 돼. 가성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망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교통망은 어차피 나라에다 계속 요청해서 세금으로 자꾸 짓게 하는 거죠. G2XB를 빨리 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교통망이 좋아지면서 서울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서울 수요가 옵니다. 왜? 서울은 계속 인구가 차고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인천 부동산의 미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결론부터 내려놓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인천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섞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